한국국토정보공사 이 생각 한분께 이곳이 고쳐처럼 떠난다 어느 고요한 고소가의 삶을 물과 함께 썩어가듯이 일어나 일어나 대한민국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온 세상 끝처럼 대한민국 화이팅! 감사합니다. 더 낫게 오세요.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끝이 없는 마음 속에 나와 너는 친척하고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을 스스로를 가르치고 인정하고 말할 수 있는 괴롭고 넌 넌 넌 넌 멀었고 그저 왔다 갔다 쉽게 부활하듯이 매일의 일을 흘리게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건강하시고 아마 점점 더 도와줄 겁니다 오프라이나 전개에 놀이하고 관계가 있지 마라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자고요 왜이래 저희 노림동에 사는데 항상 대한민국을 걱정합니다 빨리 이리노라고 그런데 우리는 무던하게 그냥 살아가고 있잖아요 북한에서 대파 싸도 아무 걱정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힘이 어떤 힘입니까?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대한민국의 힘이 lo의요 대한민국 가르치고 대한민국의 힘이 다 정도 대한민국 여 suddenly 아멘